자 이렇게 위에 필머라를 준비를 했고요 타임라인에는 아래 트랙 일반 트랙에는 배경으로 쓰일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트랙에는 이제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와 영상을 준비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새로 필머라를 이제 마스크 기능의 새로운 기능이 이제 기존에는 뭐 네모나 원 사각형 요런 거 단순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마스크였어요 근데 최근에 12 버전이 되면서 이제 모양을 따라서 그릴 수 있는 마스크 펜으로 그릴 수 있는 마스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림과 동시에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 이번에 처음 아시는 분들은 좀 색다른 또 경험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당연히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창의력을 가지고 또 뭔가 또 색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동영상이나 이런 데다가는 마스크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지금 필머라에서는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정지된 이미지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고정된 마스크를 딱 씌우면은 아주 쉽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경우는 달라집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다 씌워놨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마스크를 다시 씌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그리기를 이용해서 키프레임과 콜라보가 돼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대로 마스크를 계속 수정을 해주면은 움직이는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머라에서 그 정도까지 좀 사용하기는 힘들고 물론 뭐 아주 0.5초짜리 영상을 그렇게 만든다면은 노가다를 띄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타 좀 금액이 좀 들어가는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딱 선택만으로 얘가 따다다다닥 해서 마스크가 딱 씌워지고 그리고 트래킹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얘가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마스크를 자동으로 쫙 생성해 줍니다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필머라인은 당연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마스크는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고 오세요 마스크 동영상 편집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알고 넘어갈 것들이기 때문에 꼭 시청하고 오세요 여기에 필머라에 있는 기능만으로 마스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을 더블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창이 열려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오늘 손댈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스킹 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킹 마스킹을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마스크 씌워지는 거예요 마스킹이 씌워진 안쪽 부분만 보이게 되고 이 바깥쪽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트랙 배경 비디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그란 마스크가 씌워진 애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라는 거예요 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더블 라인 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더블 라인 이거는 원 라인 반을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다양한 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잘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쌍둥이 쌍둥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똑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똑같은 장면에 여기서 노는 장면 하나 찍고 여기서 노는 장면을 하나 찍어서 두 개를 이렇게 트랙을 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 쪼개 놓으면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배경은 똑같고 그렇게 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트에 블러를 주게 된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구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만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자 이 마스크를 해제하려면은 여기에 없음을 체크하면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 이 제 모습 뒤쪽은 그냥 흰색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스크 그리기는 뭐냐면 이거에요 이거 마스크 그리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근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뭐 하나 추가로 하나 먼저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아래쪽에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스크를 내가 이미지 편집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크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이미지에요 png 파일이에요 왜냐하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배경이 투명한 그런 이미지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 마스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나씩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씩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지금 보이진 않는데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요거 하나 해 볼게요 스냅 요거 이렇게 딱 눌러서 열기 딱 누르면은 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뭐 마스크 2번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적어도 됩니다 자 마스크 마스크 이거 1번 이라고 할게요 1번 마스크 1번 확인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열을 딱 누르면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딱 누르면 어떠세요 내가 펜으로 이렇게 따지 않아도 마스크가 딱 적용이 돼서 뒷배경 밑에 있는 비디오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펜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 png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포토샵에서 제가 요 이미지 요고 요거를 그대로 캡쳐 해 가지고 요 상태를 그대로 자 없음 해 놓을게요 요 상태로 제가 요거 화면 스냅 사진을 딱 찍어 갖고 포토샵에서 요걸 요렇게 해서 이 뒷배경을 지운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만 이 사람 모양 안쪽만 색상이 채워져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색상이 채워진 그림 그리고 이 배경은 없는 그것을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요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색상이 있는 부분만 불투명해서 원 그림이 보이고 뒤에 이쪽은 요 투명한 정보 요기 투명하게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투명하게 돼서 이 뒤쪽이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해 볼게요 눌러서 이번에는 반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거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기 한번 해 볼게요 확인 자 그림을 봐도 반대쪽이죠? 여기 바깥쪽이 색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쪽에 색상이 채워져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긴 그대로 남을 겁니다 자 자 어떠세요? 사람 모양이 사라지고 이 흰 배경만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뻥 뚫린 대로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불러 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뚝 끊어진 게 아니라 좀 흐릿하게 막 불러 예 그런 거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가져와서 얘를 선택을 딱 하면 일단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3번 자 요만큼은 보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점 흐리게 돼 갖고 이 사람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영상하고 합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원을 그려 놓고 블러를 준 거하고 유사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원을 선택하고 얘를 요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블러 블러를 이렇게 준 거하고 유사하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유사하죠? 그죠? 네 하나 더 불러 볼게요 요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색상이 보이는 이제 이거 검은색으로 제가 채워 온 거예요 색상 관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여기다 글씨를 써 가지고 그 글씨를 png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 한번 적용시키는 방법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여기서 한번 써 볼게요 틸 텍스트였고 여기다가 컴베올레 한번 써 보겠습니다 서체를 좀 아 좀 키우고 좀 이렇게 키우고 굵은 서체를 바꿀게요 한글에 굵은 서체가 이렇게 요걸로 한번 해 볼까요 그냥 자 이걸로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이 뒷백에 이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 외에는 투명하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요 글씨 부분만 남고 색상 관계 없다고 그랬어요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차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사진을 찍어 볼게요 사진을 딱 찍으면 찰칵하면 여기 요렇게 가보면 데스크탑에 스냅샷 3 png 로 저장 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저장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마스크에다 얘가 지금 저장되는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가져오게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어 어디에 있냐면 얘는 아까 전에 거고 얘 같은데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 그러면 이거는 제목을 컴베올레로 쳐 볼게요 확인 자 얘 얘 자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일겁니다 자 차칵 어떠세요 그죠 이렇게 글씨 있는 부분만 블러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러면 그죠 글씨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이제요 글씨가 흐려지니까 나중에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거죠 글씨 그죠 안 나타나던 그림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고 자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글씨 부분에 밑에 배경이 나타나고 나머지 내 얼굴이 보이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스크 뒤집기 아래쪽에 딱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 밑에 있는 배경이 지금 글씨에 나타나는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도 있다는 거 요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멈춰있는 이미지 뿐이 아니라 여기다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도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컨베이 올러를 적용하면 밑에 있는 그림 역시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얘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재생을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만약에 이거 마스크 뒤집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또 오랜만에 필모르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크기를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펜 마스크 그리기를 클릭을 합니다 마스크 그리기 찍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 모양을 따라서 하나 둘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대충 짤게요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게 더 정밀하게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해서 줌 레벨에 갖고 100% 하면은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게 보통 그래픽 툴에서는 여기를 찍고 드래그 하면은 좀 뭔가 타원을 그린다거나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점 레벨을 맞추기로 해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이걸 딱 지금까지 작업했던게 휙 날아가는 바람에 예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없애고 예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그냥 다시 대충 마스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 부분만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아까 땄던 식으로 여기 딱 찍으면 예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안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마스크 그리기인데 예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네요 추가로 마스크를 추가로 또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마스크 그리기 1번 2번 2번은 아직 제가 안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 3번 3번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추가로 할 수 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아이디어에 따라서 한번 또 응용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요거 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게 좀 아 이게 여기서 찾을 수 있었는데 내가 미리 지워버렸나 본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타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렸다고 쳐요 자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손가락 같은 게 잘리게 될 거예요 이제 또 오랜만에 필모르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 몇 회 정도 보세요 여기 손가락 잘리죠 그죠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고 싶으면 자 키프레임 하나 주고 프레임을 살짝 한 칸 이동합니다 살짝 이동하고 이걸 좀 확대해야 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옮겨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재생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다 따라 해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이렇게 그 마스크를 씌워서 애니메이션 만든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렇게는 하기가 힘들죠 자 만약에 실수를 실수를 해서 이렇게 안 보일 때는 내가 뭘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해도 안 보인다 여기는 잘 보이네 또 나타나네 아까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나타나줘야 수정을 하던가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필머라 해도 이제 손으로 그릴 수 있는 마스크 그리기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애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겠죠 발전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또 트래킹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또 과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빠른 실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꽤 비싼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잘 숙제하셔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냥 기능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랐습니다 6 4 5 5 6 6 6 5